LNA 기능을 이용해 LG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스마트 TV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무선 및 네트워크 메뉴를 선택하여 와이파이를 검색한 후 TV와 연결된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해 줍니다. 스마트 쉐어 앱을 실행하신 후 From을 터치하여 내 휴대폰을 선택한 다음 Tool을 터치하여 스마트 TV를 선택합니다. 그 다음 재생할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된 콘텐츠가 TV에서 재생됩니다. 스마트 TV에서도 연결된 기기의 콘텐츠를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홈으로 들어와 스마트 쉐어의 연결된 기기 목록에서 연결된 스마트폰을 선택한 후 원하는 콘텐츠를 재생하면 됩니다.